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입니다. 5월 27일인가요?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7월부터 5인 이상 여행사에서 모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는 내용과 에어비앤비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는 소식 그 다음에 여행비 지출 심리가 쑥쑥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 내용. 그리고 홀랜드 아메리카라인 크루즈가 그리스 운항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7월부터 영역을 좀 더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하게 시행이 되고 있죠. 미리 교육을 받으면 점검에서 제외가 된다는 내용.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을 위한 소식 준비되어 있고 서울 쇼핑 페스타 이거 참가할 관광업체 모집한다는 내용. 제주항공이 국내에서는 비즈라이트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뉴클래스라는 명칭 기존 명칭에서 변경돼서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내용. 그리고 호텔스닷컴이 여행 본능을 깨운다. 엔돌 뿜 챌린지 캠페인 런칭에 따른 소식들 주요 뉴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루빨리 우리 여행사들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 속에 보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다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좀 풀린다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우리 여행사 또 여행업계에 어떤 관계가 있나 요거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쏙쏙쏙 짚어드리는 데일리로 보내드리는 저희 동영상 트래블 데일리 여행중개소 동영상 뉴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매일매일 전달해드린 데가 대목위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는 7월부터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죠. 대략 14일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이 제외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행사들은 현행 4명까지만 모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것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6일 김부겸 현재 국무총리죠.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포털 뉴스에서 많이 이미 좀 접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럼 우리 여행업계는 어떤 요양이 있는지 그것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죠. 일간 매체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또 이제 우리 업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차 접종과 2차 접종자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백신 1차 접종은 뭐고 2차 접종은 뭐냐 1차 접종과 2차 접종자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맞았다 해서 대상자가 아니야. 무조건 14일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완료 가끔 보면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좀 알아들이십시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까지 맡은 사람은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분들이랑 한번 외식하려는 건 아주 불편했죠. 자 현행 거리 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요.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처가의 장인 장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양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려 했다면 양부모님이 다 백신 2차 맞으셨어. 맞으셨으면 10인까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렇게 다 식사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장수만세라는 프로가 아마 조금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고고의 그 로고송이 이거였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요즘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0명까지 가능하고요. 추석 연휴 9월이죠. 더 많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부지런히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행사의 경우 기존 4인까지지만 4인까지만 모객이 가능하죠. 현재도 그렇죠. 6월 1일부터 인원 제한 조치 제외로 가족 모임까지만 해당이 되지만 7월부터는 사적 모임 등의 인원 제한 조치도 완화가 돼요. 지금 표 나가고 있죠. 빨간색 글씨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접종만으로서는 가족 모임 정도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행사를 거쳐서 여행을 하건 어쩌거나 하건 이거는 사적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모임은 7월부터 된다는 거예요. 7월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그게 대략 이제 7월부터 발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여행사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4명이 아닌 그 이상 모집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 지나고 계속 7월 이후부터는 여행사들의 그 어떤 모객 활동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또 보실게 될 건데 보시면은 이제 뭐 국립공원 뭐 이런 데 보면 단체 관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도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비접촉 거리두기였는데 이제는 접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것처럼 단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티카나 배지 같은 거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여부를 가리겠죠.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뭐 주겠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걸 주겠지 그건 기다려보시면 되고 그거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혜택은 표 보신 것처럼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면제해주고 이용권 등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해야 되나 참 우리 정부도 참 힘들겠네요. 고국 및 능원의 경우 단체 관람 및 안내 해설이 허용되며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여행사 계신 분들도 모객할 때 그런 구비서류들을 자 예약하시는 분들로부터 사전에 딱 준비가 되게끔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 중수본 이런 데 항상 나오는 소식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게 아시겠죠? 자 어떻게든 좀 한마리로 더 모객을 하고 싶으면 그런 거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거 다 좀 파악을 좀 해놓으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에어비앤비가 혁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줬습니다. 100가지 업그레이드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은 에어비앤비 2021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게 개발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공개된 에어비앤비 2021에 담긴 검색과 예약 절차 개선 사항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정확한 날짜나 여행지 지정 없이 자유롭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의 유연성이 이번 혁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유연성. 여행의 유연성. 이거 우리 여행사들이나 다른 OTA들도 참고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연한 여행을 위해 유연한 예약일, 유연한 숙소 매칭, 유연한 여행지 등 새로운 세 가지 검색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무조건 유연한으로 통합니다. 트래블 데일리도 유연한 매체로 먼저 유연한 예약일은 언제 여행을 떠날지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최적화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날짜로 검색하는 대신 주말 휴가, 일주일 휴가 또는 1개월 체류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지난 2월 도입 이후 이미 1억 건 이상의 검색이 이거는 이루어졌대요. 그냥 한 건 아니겠지. 다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꿀 건 바꾸는 거겠죠. 유연한 숙소 매칭은 어떤 거냐면 숙박할 장소를 검색할 때 검색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집까지도 표시하도록 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능이래요. 이거를 통해서 검색에 지정된 특정 내용을 벗어나는 멋진 집을 놓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박당 25만 원을 최대값으로 설정해서 해변에 있는 집을 검색했다 하더라도 이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선택지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이게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연한 여행지는 특정 여행지를 타깃으로 검색하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숙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검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놀라운 집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모르던 외국인이 이 기능을 통해서 한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흑담집에서 마차에 이르기까지 개성 넘치는 독특한 숙소가 17만 개 이상 등록되어 있죠. 올 들어 독특한 숙소 검색 검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4%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검색 기능도 향상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한 필터는요. 계절이나 위치에 따라 바뀌도록 해서 국립공원과 같은 관심 지역 근처의 집을 검색하거나 바다 전망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기 앞서서 전세계의 고객센터 인원을 기존에 2배 늘리고 지원 언어의 범위도 기존 11개 언어에서 42개 언어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음말센터도 개편해서 호스트와 게스트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해 탐색을 좀 더 쉽게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분석 내용인데 대단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로 제가 전해드려서 쉬운 것 같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자, 기술력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에 비하면 항상 이제 우리 한국의 토종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과연 쫓아갈 수 있을지 한국의 여행 산업이 이런 글로벌 OTA의 잠식이 금방 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항상 좀 긴장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엄한 돈 내 쓰지 마시고 이런 데 항상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크루즈가 8월 그리스를 출발하는 크루즈에 이어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7월 24일부터 다시 운행 재개합니다.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크루즈는 크루즈 여객 서비스 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감독화에 7월 운행 재개 준비하고 있고 곧 승인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재운항 운행 비행기는 운항 이 크루즈는 운행이 아마 맞는 표현입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은 7일 일정으로 어디죠? 이 배가 뭐냐면 암스테르담호 배 이름이 리우 암스테르담호인데 이게 운영될 거래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출발 주노, 시카앗, 캐치칸의 기항지를 들리며 알래스카에서 가장 유명한 빙하 중 하나인 클레이셔베이 크루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탑승하시려면요. 탑승 최소 14일 전에 접종 완료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 보유하셔야 됩니다. 보유만 하면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알래스카 예약 문의가 좀 늘어난데요. 왜 그런가 했는데 이 크루즈 관련해서도 영향 관계가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동부항공 측이에요. 트래블웰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온, 마스크 이런 것들 다 예방 의료 조치가 그 선상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즈 상품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좀 기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코로나 백신이래요. 바이러스 시작되고 나서 근데 어쨌든 비행기를 통한 여행이 가능하다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크루즈 여행은 더 안전하다는 거를 자신감을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더 반갑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홀랜드 아메리카라인 크루즈는 북위드 컨피던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예약할 경우 예약 취소 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소에 대한 부담 덜어준다고 합니다. 최대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메리카라인 크루즈 한국사무소 크루즈라인.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사일 경우 카타 회원사일 경우 1년에 한 번 있는 자율점검 시행 및 교육 컨설팅 참여를 할 경우에 현장 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혹시나 적발이 됐어. 과태료를 물러야 될 만큼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 및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여행업협회의 회원사일 경우 이 간단한 무료교육만 소정의 절차만 거쳐서 진행을 하면 참여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신청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예요. 신청 대상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사 및 협회 회원사입니다. 자율규제단체 회원사 우선으로 진행되고요. 미 회원사인 경우 가입 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서 못 찾겠다. 그러면 저희 트래블데일리 관련한 뉴스 있거든요. 기사 아래 보시면 링크를 제가 붙여놨어요. 딱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간단하게 참여하시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서 적발돼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셔서 우리 톡신하그 한국여행업협회 카타 회원사인 경우는 반드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한국시간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간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주제로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내일 5월 27일 한국시간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 잊지 말고 들어와 주십시오. 내일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